언제 brick hang out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silicon 스타즈컵입니다 오늘은 제 꿈이 이루는존의 드림매치 무대! 자 어렵습니다 원툰이 이런 압박으로 밀어붙이기도 좋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흘리기 입력하면서 들어가고 있죠 망자 자 원원 어퍼 커키 이런거에요 이런거때문에 재킹이 어려운거거든요 언제 저런걸 지를지가 몰라 자 머신거 막아버리고 슬래치 히트하지 않습니다 자 호밍기 좋아요 락토밍 아아 이거 하지마 뭐죠 이거 지금 프로그래밍이 좀 잘못된거 같은데 잭이 버그났어요 아 기사킹 마무리 자 순식간에 1라운드 선취하는 망자 하단 흘려줍니다 벽이죠 벽이구요 아 아프죠 옛날에 더 아팠거든요 저거 자 원잽 원잽 하면서 머신거 쓰면 흘릴거고 자 하단 흘리고 있구요 커키이 그냥 언제 나올지 몰라요 이게 자 서로 실수 어휴 시저스 좋은데요 지금 타이밍 좋았어요 여기서 락토미는 이겨야됩니다 아하지만 슬라이드로 나오는 망자 이제 무한맵이예요 무한맵입니다 언제 또 커키이 나올지 모르니까 머신거 못쓰고 있죠 이러면은 공격의 흐름이 로우한테 갈 수 밖에 없어요 멀리 보내고 들어가려고 할때 저런거 한대씩 내줘도 상관없거든요 어퍼로 한번 역전해도 되요 하지만 짱맨자 좋습니다 하지만 이거 딜캣 깔끔하게 들어가죠 슬라이딩 심리거는척하면서 안전하게 중단 하단을 계속 의식하고 있는 망자 잡기 이거 푸는거 실수하면 큰일나요 자 원투니 아직 자 해머찍고 슈라이딩 자 락토미는 위기잉 아 원투니 이런것들이 이게 정말 한국대회가 왜 어려운지 해외대회 나왔으면 라운드 4호까지는 나갈수도 있거든요 자 해머 해머 자 원투니 어퍼 슬래치 자 들어갑니다 자 지금은 슬래치 다음에 거리가 가까워져가지고 굳이 초이스를 안써도 되지만 근본유저들은 초이스 많이쓰고요 어이구 슬래치가 빠지면서 어퍼 피했습니다 지금 자 바뀌었어요 무한맵 들어오니까 양잡 어 이거 마무리되죠 아 역시 하이킥 로우 하이킥이 11발동으로 굉장히 빠른편이기 때문에 조심해야됩니다 자 짬발 DK 없죠 마이너스 9입니다 좋아요 저런 짜잘한 기술로 상대 좀 흔들어 놓는거 좋거든요 어우 이거 멋있는거 흘려오는 모습 보세요 자 락토미인 그래서 잭을 잘하는 선수를 보면은 중화단 배합을 할 때 움직임으로 굉장히 페이크를 많이 줍니다 대시를 많이 섞어서 언제 중화단이 나올지 그런 틈을 잘 안줘요 상대가 예측을 잘 못하게 지금은 망자 선수가 자기 공격이 끝나면은 이 흘리기나 중단 가드를 입력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공격을 안하거든요 아 아 짬발 서머 네 그러니까 타이밍을 계속 바꿔가면서 해주는게 잭 고수입니다 자 해머 해머 계속 맞게 되죠 자 저렇게 머신건 흘리려고 하는 망자 저럴때 머신건 쓰기가 참 무섭거든요 어 이거 보세요 이게 완전 정타이밍의 슬리트를 써서 그래요 기회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어포도 안 맞고요 호밍기 아까 그 콤보 그렇죠 써야되죠 이제 아 슬라이딩 짬발 해머 찍고요 아 슬라이딩 딱토빗 어 이거 어퍼 못 뛰었어요 어퍼 못 뛰으면 큰데요 이거 공찬각 아아 따락으로 어허 락돈민 선수는 라운드2에서 패자쇼로 진짜 이게 근본이 썩어있는 사람이네요 마지막에 뭘 한거죠 어 이거 저 못봤어요 따락으로 어허 보이려고 했는데 바로 이제 게임이 넘겨버리더라고요 네 아우 이럴수가 왜 뭐 지금 그러니깐요 아우 드라곤오프로 왔네요 자 근데 무한맵이면 슈파슈파 선수의 그 공격성에 좀 안맞긴 한데 네 근데 페야치가 이제 영각을 맞고 되게 아프게 때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나쁘지 않거든요 자 영각 자 짠짠으로 갑니다 하단 자 짜게 짜게 저거 버리게 되면은 솔직히 굉장히 어려워져요 드라곤오프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하단 버리면 되게 좋아요 오우 카운터 자 멀었기 때문에 캐치 좋았습니다 날리고 찍고 다 깔끔하게 들어갔는데요 네 나락 나락을 배제하기 쉽지 않아요 어설티 짠손 레이지에요 자 지금 사실 거의 앉을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네 뭐 나락이 넘어진 것도 아니고 오우 쌍장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이너스 십이기 때문에 마운트 오우 오우 제자리콥킥 오우 장난하녀 야 이게 슈파슈파 자 1라운드 앞서 갑니다 자 드루 빠지면서 여기서 오리발 한 번 내밀어 봤습니다 역시 이 과감함이 게임을 좀 바꿔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어설티로 들어가긴 하는데 여기에서 양접 걸어봤습니다 자 우우종 다음에 초풍 역각 웨러펑 오우 가위가 먹어요 어퍼 어 짱발 짱발 오우 영패이죠 자 투원에서 자 들어갈때 사실 초풍 안 맞으려고 역각을 많이 쓰는데 오우 기다렸다 어퍼 좋습니다 아 살짝 빠져있었습니다 중단 슬슬 건드려주는 연계가 있는 JDCR 어설트 아하 알죠 알죠 나락 어차피 안넘어집니다 앉을 이유가 없어요 오우 오우 죽었어요 이거 이러면 레드도 있고 오우 나락신발끼 와 이거 영각 흘렸어요 대박입니다 야 슈파슈파 2대5를 합성합니다 와 마지막 살아있는 헤이라치 유정 슈파슈파 아 나락초풍 아 플레이의 그 개념이 일반풍신이와는 좀 다르죠 아 이거 그럼 귀신건 확정이죠 이거 귀신귀신 귀신 넣고 기나킥 여기에서 거의 다왔네요 슈파슈파 오 이거 영각도 못쓰요 이러면 영각쓰다가 막히면 오우 뛰어줍니다 하지만 갈길이 먼 JDCR 자 여기서 아껴야겠죠 갈길 멀죠 자 레드 한번 걸어보나요 어어 기화가 바닥까지 때려요 자 이러면 한 대 기화 더 1 플러스 1 자 이거 레드라도 맞추지 않으면 사실 희망이 없는데 와 슈파슈파 할러드도 내주지 않고 훨씬 나을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자 대신에 맵의 선택은 불가했죠 GDCR 자 시작잔반 독킥 네 게임이 안풀리면은 연잡으로 좀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근데 뭐고 오오오 웨이브 무서워요 아하아 가드력 살아있죠 예 자 오늘 많이 언급했던 그 블랙풍신이 나왔습니다 자 벽콤 찍고요 기사킥인가요 어우 좋죠 여기까지 보너스 네 레이지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앉을 이유가 없죠 여기서 네 그리고 이제 귀신권 막히면 딜캐도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이제 야 귀신권의 사거리 아까는 가드백을 노린건데 암워킹이랑 분위기가 좀 달라요 네 우정 자 그래도 우정으로 밀어붙입니다 슈파슈파 오 딜캐 자 외너퍼 오오 딜캐 자 여기 성공은 벽광이에요 우와아 자 풀어줍니다 로블럭 로블럭 하단 하단 로블럭 오 벽룡각 귀신권 확정까지 기신권 디캐를 계속 놓치고 있는데요 자 쌍장에서 공천각 다시 밀어요 계속 오오 이러면 벽까지 간다고 생각했을때 맞죠 여기서 이제 승부 봐야되요 네 레드 있습니다 레드 쓸건지 와 그대로 갈가먹이나요 아 호밍기 깔아둘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러면 JDC와 상황이 많이 잘 풀렸습니다 반대로 2대0을 보여줬습니다 기신권 오우 디캐 들어갔죠 이거 약간 축 맞추나요 아하 옆이라서 살짝요 네 너무 옆이라서 공잡이 안들어갔네요 오오 기신권 다 앉아있었는데요 네 어 와 병 갔어요 쌍강 짬발 오와 관음새 관음새 아니 이거 아 봉룡각을 깔아두니까 관음새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조금 더 강한 것들을 맞춰나가기 시작하는데요 회피능력도 있구요 예 회피능력 되게 좋거든요 외너퍼 야 지금은 이제 나락을 아끼고 있죠 아니 무슨 헤이하체가 3배 빨라보여요 왜 어우 짠숨 무릎까지 쓰는 JDC야 샤이닝 풀어줬습니다 자 그만큼 급박하게 나왔거든요 자 벽으로 하단 긁어주고요 시작히 나오는걸 빠져나오는걸 봉쇄하는 움직임 나락 나락 이제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거 막히면 이제 게임 끝나거든요 그렇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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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레드 쓰나요? 여기서 레드인가요? 나락! 자 손 끊었어요 설마 나락 다음에 레드 아직 몰라요 나락을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나락 다음에 레드 좋았습니다 헤이하치로 로망 헤이하치로 헤이하치로 제이디시아를 잡는다? 진짜 로망이죠 이거 자 이렇게 되면 나락 우종 몰아요 몸으로 밀어요 계속 밀어요 이제 앉으면 큰일나요 우종 앉아서 맞으면 깨끗합니다 다시 한번 짬발 이제는 상당히 칼같이 앉아줍니다 다시 한번 콤보 들어가고 심리 봐야죠 기상킥 로블로우 많이 보여줘서 중단으로 심어두기 나와야되는데 공창각 나락 귀신껏 우와아아아 귀신껏 딜캐트에요 이거는 순간에 약간 캐치미스가 있었네요 귀신껏 딜캐 역시나 암호킹은 해냅니다 제이디시아를 특히나이 불스를 잘 쓰는 선수라서 조금 더 준비할 수 있게 됐고요 세 번째 세트입니다 라운드3에요 과연 공격력이 여기서도 살아있을지 하단 무섭게 몰아붙이는데요 제이디션 반대에요 방금전까지 받아줬는데요 연잡 넘기나요? 풀어주고 웬허퍼 상단 같은건 아까전 위험하다는게 보였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정말 잔을려내고 있습니다 복광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 이렇죠 오오 가네? 쌍장 아 짬발이 빗나가네요 또 안걸어볼수도 없고 참 이게 묘한 이진데 자 헤이아치가 웨이브타고 들어갈때 위험한게 뭐냐면 불스가 갑자기 튀어나와 버리면 맞기 어렵거든요 이 성공인각을 대처해줍니다 네 스프링킥도 스크류 만들고 다시 날려주고요 이때 불스 나오면 아! 이거 느려서 맞았어요 오히려 느린기술 꼭 마지막 이즈 한번 걸겠네요 지금 느린기술 딱 한번 썼는데 네 이제 빠른걸로 굳히니까 느린거에 움찔하다가 맞는 상황이라네요 슈파슈파 선수가 뒤로가고 있어요 예 밀리고 있어요 이게 힘싸움인가요? 자 성광으로 일단 끊어주면서 하지만 기회가 안옵니다 아 갑자기 옛날 그 JDCR이 맛인거 같아요 짬발 나오고 아 이거 길게있어요 아 약간 손이 반응해서 나간거 같은 느낌인데 찍고 마지막 한 대 팍! 성광? 와 레드 썼어도 됐을거 같은데 방금은 이러면 콤보 레이지 드라이버! 나박신? 진짜 대박이요 대박 위로인가 아까 선배님 끊겼는데 와 솔직히 저는 막 터질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대시해가지고 누르니까 되네요 와 진짜 대박이요 진짜 멋있었어요 방금 맛있었죠 그냥 딜캐를 넣는게 좋죠 이럴때 오 그래도 진짜 이걸 막아냅니다 JDCR 아오 둘캐 실패 오오 솜패링! 이거 커요 데미지 진짜 아파요 와 여기 솜패링을 아까도 끊겼었는데 우리 발을 그래도 많이 썼거든요 2선 아 솜팡! 오오! 찍고? 이지? 아직 몰라 드라이브 원원 드라이브 후행 압박 이야! 2대2까지 간다구요 야 슈파슈파 살아있습니다 이거를 2대2까지 간다구요? 원원 압박이 굉장히 좋네요 오오! 좌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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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종 맞는거 처음 봤어요 곰봉! 곰봉 이게 뭐에요 곰봉 이게 뭐에요 진짜 곰봉 어려운거 썼어요 아! 역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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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날뻔했어요 어 대박 하지만 약간의 곰봉이 있어요 아아 이거 JDCR 살아나나요 여기서 이게 판도를 바꿀수도 있어요 웨너법? 레이지 찍고 날아! 한방! 이제 한방이요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슈파슈파아아아아아아 살아있는 전성 와 AHL 로망 진짜 와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진짜 2라운드 져서 P5에서 이 성공에 맞춰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다구요? 와 여기에서 이겨내는 역전극을 만들어요? 와 진짜 대박입니다 와 말이 안돼요 진짜 진짜 명경기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진짜 무티브 가면은 소담 선수 경기 정말 많이 있고 그렇죠 이제 매크루야 선수와의 경기인데 전통적으로 하랑이 샤오유한테 안 좋잖아요 그렇죠 봉황을 잡을만한 기술이 솔직히 많이 없어요 초스카이 정도? 와우! 좋아요 자 근데 이런 순간을 캐치했습니다 매크루야 아주 좋은 순간 그쵸 날리고 어우 벽 잘 보냈어요 지금 자 바로 앞에서 와 역시 봉황 투원 예 봉황이 어우 역가드 자 탄견도 나올 수 있구요 로아이로 일단 캡터스 어우 못나오게 묶고 둡니다 그렇죠 바주카 하면서 프레임 이득 챙기면서요 어우 힐레스 자 중단키 어우 바주카 지나갑니다 초스카이 어 이러면 콤보 들어가요 어? 아 살짝 멀었죠 네 자 여기서 카운터 여기서 당연히 카운터 역가드 돌입니다 아 뻥치면 이렇게 맞는거죠 고미각 콤보 돌아요 잘 만들었어요 자 정가드 자 갑주장 역시 디미지 좋아요 1대1로 비슷합니다 이게 참 샤오유가 벽에서 할만한 그런 선택지가 많아가지고 네 쉽지 않아요 어 콤보도 좋았어요 하단 계속해서 좀 세게 압박한 하단 자 이거 딜캡 안 닿았구요 저 오른플라즈마 리치가 살짝 좀 가드백이 있거든요 자 중단을 우와 앉았어요 앉았어요 로아이를 많이 긁어놔서 그렇죠 그렇죠 아 메쿠라야가 세게 노렸는데 저것도 막았으면 좀 턴이 넘어갔겠습니다 네 어우 지금도 자체를 하면서 피했는데 자 이러면 벽으로 가죠 네 벽으로 벽광 벽으로 댔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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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찍 일어나는게 낫죠 하단 중단 못나오게 월바 화랑은 리치가 길기 때문에 닿네요 네 그러게요 자 우풀 잡았습니다 아 이걸 기다렸네요 혹시나 하고서 따닥소드도 넣어봤지만 진짜 이 봉왕 참 본인만 좋아요 본인만 네 본인만 흘려줍니다 자 밀어주고 벽으로 갑니다 벽 가야죠 이거 잘 보냈구요 와 미드라이까지 이어서 워 매크로야 이거죠 이거죠 아하 따닥소드를 계속해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이야 보통 네 하지만 레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한방각을 보진 못하고 죽었죠 이거 자 이러면 매크로야 콤보 콤보 넣어야죠 스크류에서 여기서 마무리 자 저기로 보냅니다 이야 매크로야 봉왕을 잡아서 이겼다기보다는 그냥 허진거 디켈을 정말 기가 막히게 했고 오오 오 이런거 이런거 예 이제는 좀 안 받아줍니다 오히려 그렇죠 자 콤보 예 통상적인 콤보네요 여기서 오 나옵니다 오오오 자 동군각 막히고 아프죠 예 바주카 오오오 이렇게 또 교차하네요 예 정말 우리가 꿈꾸던 그 무술 대전을 보고 있는거 아닌가 그 현란함이 느껴집니다 오 짜고 하는거 도 아닌데 합이 있어요 오오오 아하아 뒤돌전 뒤돌전 아아 끝나진 않지만 이거 좋긴 하거든요 여기서 또 패턴 걸거거든요 패턴 오오오 그리고 그리고 꺄아아아 보초 파이턴 하하하하 저 이야 정말 랭게마듯이 하네요 대회를 진정 직위인자인거 같습니다 오오오 대회를 랭게마듯이 네 자 자 오오오 카운터 노렸습니다 상복 자 조스카이 오 보관 부채차기 허쳤어요 예 뭐 눕는다고 해도 이렇게 쳐내기를 원했습니다 포스리 조스카이 막히고요 자 카운터가 났죠 이런거면 진짜 허치는거하고 웨플로 띄우고 가끔 들어오는거 어퍼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잘 안걸려주는데 네 자 웨플 기다리고 있었죠 질케 들어갑니다 이거 그 각도 아직 안나왔고요 다행이죠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 레이지 한방이라면 어떨까요 아하 고통 우선수 상단의 피상모 좋은 기술 왜 이렇게 많나요 절망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크로야 상황은 많이 좋았는데 피스키퍼 오오오 보왕 잡았어요 자 이 잡는 기술들 좀 의식을 하고 있었지만 역시나 아까부터 먹힌건 플라상태에요 오오 지금도 봉왕 쓸거 아하하지만 그냥 그냥 무지성으로 써도 좋아요 이거 그렇죠 화랑한테는 되게 어려운 난제거든요 아 이거 역가드 낙법 노류인거죠 예 그래도 낙법 안쳤네요 뭔가 있을거라고 의심했습니다 로하이 마무리 좋습니다 예 로하이 이어서 또 화랑 2대1로 추격하고 있는 가운데 초스카이가 아직까지 적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오 이거 쌍냥 맞으면은 이제 콤보되거든요 오우 카운터 물밤으로 찍구요 자 오히려 오히려 로하이 괜찮다고 느낍니까 와 봉왕 기다렸습니다 자 발목에서 오오 자 플래싱에서 오오 봉왕 차단 당하니까 게임이 편해지네요 에어레이더 짠손으로 커트하려고 했어요 지금 네 봉왕을 잡기 시작하니까 게임이 편해집니다 네 아 피스키퍼 3피스키퍼가 안와요 아 또 봉왕 압박 저거 쓰면 안되는거였죠 봉왕을 커트할 수가 없어요 상봉 상봉 아 고토 자 이제는 횡봉왕을 넣기 때문에 피스키퍼가 안먹힐거 같은데요 오 로하이 오 지금도 봉왕 잡았어 부채창이 자 이어서 아 1대1 갑니다 소담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화랑이 피스키퍼 대첩까지는 나왔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는거 네 조스카이 못쓰게 차단하고 있죠 지금 아 조스카이 심리에 안걸려요 로하이를 많이 넣었는데도 오 오 포스리 도는거 잡았나요 지금 아 예 그렇죠 봉왕을 안잡았기 때문에 들어가는거고 아 이거 안맞았어요 와 와 썸모 아 깨집니다 아 깨집니다 자원소로 역가드 나와 역가드 바닷 기상키까지 네 저거 맞으면 기상키까지 확정이죠 아 진짜 강수였어요 방금 잘 뛰었죠 이거를 샤오류가 가져가면은 본인 생각대로 안 흘러가는건데 그렇죠 오륜플라자마 좋아요 네 벽 갑니다 이러면 날려주고 벽콤보 오 좋죠 이거 아예 지금걸 방지 콤보 좋아요 자원도 안꼈고 이대로 그대로 이어갑니다 자 이렇게 흘러가면은 좋은건데 지금 맵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자 이렇게 또 넣어주고 오 벽 등지고 있는 상황 캡터스 과연 아아 와아 바오크로시 자 이러면 이러면 아직 스크류 남아있죠 벽 가겠는데요 넘어가서 아 살짝 살짝 모자랐어요 아 당겨 벽가죠 이러면 왔죠 거의왔어요 거의왔어요 낙벽에서 아 역가드 역가드 알고있죠 이거 좋은 찬스를 만듭니다 초스카이 아 초스카이 들어가줘야되는데 라이 자 여기서 흘린데요 콤보 자 그럼 소나패툰 패툰 아아 소나패툰 넘어갔어요 그리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1점 나왔습니다 네 모든 패턴을 다 꺼내면은 진짜 처음보는 상대를 못이긴다는 그 소나패툰 그렇죠 오 하단 자 카운터 쌍장 카운터 자 대신에 저 벽 가 어 이거 나도있다 매크루야 패툰 나도 역가드있다 아 코모 좋아요 좋아요 네 매크루야는 몇가지 패턴인가요 일단 맞부리칩니다 마지막 라운드까지 자 서로 아 쌍빈창 맞았어 아 이러면 아 그각도 그각도 어 어떻게 안맞았죠 자 자 막힙니다 자 체력차이 큰데요 이러다 고개 들어다 싹 이제 아 아 어 이게 역가드에요 아 소담이 2대1로 앞서갑니다 라운드4로 올라갑니다 아 진짜 역가드를 기가 막히게 찼습니다 대단한데요 네 소담 선수의 오늘 최고의 경기력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매크루야 카운터 나게 되면은 굉장히 아프게 맞을 수 있는 맵이에요 벽에서 푸싱 카운터에 발코니 브레이크까지 깨지고 나가서 또 자이언트 심리 걸리면 네 대박 찬스 만드는거죠 그렇습니다 자 조풍 밀어주면서 하지만 일반풍신에서 자이언트 풀구요 어 자이언트 의식하고 있습니다 짠손 더 못들어오게 지금 미리 방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오 바로 찍어버리는데요 자 자이언트 아 이거 데미지 벽자죠 80정도 나가죠 하지만 낭만의 그 한방에 우와 초풍 초풍 한번은 허용 안하는데요 퓨마 풍신류에 대한 대처 깔끔하게 때리면서 보여줍니다 초풍 기식권 네 이거를 슈퍼슈퍼 선수는 아까 당했던 것처럼 의식을 해야되요 네 자 풍웨이 아우 이거 컷 오 카운터 날뻔 했어요 짠손에서 기식권 어 딜케 안했고 짠손 카운터 날아 지금 노골적으로 노리고 있는데 나오기 쉽지 않아요 나락 자 나락 다음에 가운터를 노렸고요 무릎 어 아 이게 바로 총 봉이 안나갈때 자 목숨 걸어요? 자 이러면 발궁이 옆벽이라서 구석에 갇혀있었습니다 우종 안한쪽 안한쪽 나락 안줄 이유가 없어요 우종 우종 맞으면 끝나니 어 원원 압박 정말 좋은데요 이건 다르죠 자 아찔꽉 아삭아 피가 1 야 이게 남네요 우와 브루탈 나왔어요 지금 진짜 신기합니다 이거를 꾸역꾸역 이겨내는데 그러니깐 공격적인 어 바로 그냥 바디스민시 깔아버리네요 벽 갑니다 벽가서 원투 토킥 잡기도 있구요 야옹이 돌려줍니다 롤링솜에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가늠쇠? 자 우종 다음에 나락 자 복용각 쓸건지 관우쇠 쓸건지 이타? 짠 짠 짠 짠 짠 짠 아아 퓨마선수 진짜 목숨걸고 짬바를 계속 쓰기 때문에 여기서 2선 공인각 또 나왔으면 대박이었겠죠 그러니깐요 귀신 자 가드백이 컸기 때문에 방금은 디캥 안들어왔구요 쌍장 고민기 자 머슬버스터 아픕니다 이러면 뒤돈 상태에서 한 대 더 추가타? 안 맞구요 자 역시 퓨마의 가드를 뚫기가 쉽지 않아 보이네요 그렇죠 같이 짬발 넣습니다 하지만 들어가다가 카운터 날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 나락 자 손패링도 지금 안나왔구요 오오 토킥 디리티 이거 거의 끝난거 같은데요 이야 역시 퓨마 힘들어요 유지하기가 예 이제 슬슬 게임이 끝까지 가게 되면은 마음이 힘들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깐요 그러다보면 이제 과감한 기술 쓰게 되고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 우와 마지막 손패링 손패링 핏 찬스 이거 리치 살짝 잡았구요 판정이 참 작은 기술이더라구요 자 짠손 다음에 나락 나락 오 자 이러면 무릎 맞게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는 자 이거를 과감하게 날아 걸어주고 좆 대 불어 발 아프죠 네 데미지 커요 찍고 레이그람에 오오오오 골터 솔管 롤링 소회 한대 탁 오 피했어요 오오오오오 업소 마무리 대박입니다 판단도 좋았어요 진짜 아까 전에 이 흘리기로 만들어냈었는데 입eri 리기 때문에 그러니깐 자 이 끝자락 흘리기때문에 하단을 쓰는게 쉽지않을것같은데요 네 어김없이 왼판에서 나옵니다 자 계속해서 짠계열로 질러주고있는 추가 아 앉았어요 하지만 추가타 못넣었구요 웬워퍼가 확정이죠 조원 저풍! 자 벽 갈은? 벽 갔습니다 자 이러면 나랑 쌍장! 오오 뭐야 카메라 카메라 가능색 이거 카운터? 필살기까지 찍나? 필살기 안했구요 아 이거 납법을 못췄기때문에 옆에서 다 들어가네요 자 타이밍이 안좋았죠 퓨마는 잘 노렸고 슈파슈파 좋은 전개가 드디어 시원한 추풍이 한번 나왔는데 아 퓨마가 그만큼 짠손으로 많이 끊어내고 있다는거 와 대시울리기 좋아지고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 복용가 막힙니다 이러면 나와요 병에서 나옵니다 이게 막혔을때 리스크가 크기때문에 지금 좀 안써보고있었는데 슬슬 터트리려고 하고있거든요 네 조풍 롤링소패 자 자손을 또 고민기로 빠져나오는 퓨마 아 어려운데요 디켓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보고있습니다 아까 한번 실수를 하긴했는데 그런 경우가 잘 안나오니까 네 지금 나락 히트율이 100%인데 그만큼 버리고 있다는거거든요 네 그래도 이기고 있다는거군요 네 나락을 버려도 될만큼 별로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은거에요 지금 자 이제 피니쉬기술로 연잡이나 머셀버스터 한번 나올수 있어요 조심해야되요 자 우종 한번 찍히게되면 아프긴한데 원원 지금 가드가 너무 좋고 횡신 돌면서 나왔습니다 나락 오히려 벽을 몰아붙인건 퓨마에요 자 서로 시간 오래쓰고 있는데 슈파슈파는 이게 뚫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벽에서 또 우종 횡신 돌면서 나오나요 표마 오 카운터 아 이거 카운터 만들어내면서 벽이죠 이제 날리고 또 두 다운장 못풀면 으아아아아아악 어렵습니다 이제 한댓 팍 아 짠발로 마무리하는 퓨마 아 슈파슈파 선수는 여기까지네요 일단 어떡하죠 그러니까 어떡하죠 이렇게 좋은대요 저 dels 아 무빙하는걸로 그대로잡아요 너무 아픈데요 아니 이거 오 찍고 심리 노립니다 자 그냥 일어났으면 저 심리까지 받아줘야 되는데요 로프잡기 고우! 뒤도 와아 로스티버스터 그대로 잡아버립니다 이번 데미지 커요 거의 이제 벽에서 나오나요 이렇게 나왔구요 네 일단 빠져나와요 한번 밀리게되면 또 우려한 상황이 있습니다만 자 썬칩은 지금 최대한 벽으로 안가죠 왜냐면 자이언트라는 변수가 생기니까 빠져나가구요 하지만 이거 깨면 밑입니다 아래로 가요 아래로 가요 난리죠 이러면 난리고 자이언트 심리 있어요 자이언트 못 풀면 와아아아 자이언트 아아아아 여기 또 벽이 있다 예 저게 깨지기 전까지는 벽으로 존재합니다 네 자 퓨마 자 짬발 오늘 집중력이 좋습니다 퓨마가 아까 심지어 JDC 아래까지 봤기 때문에 이거 깨야죠 으아아아 아지마 코보가 이상해요 아 너무 아프게 깨려고 했어요 욕심을 부렸죠 네 찍고 자 이거 이 정도면 근데 아프게 맞은게 아니라서 네 오히려 넓어지면 허보이는 펭 쪽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자 벽으로 안가죠 하지만 퓨마는 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뒤로 중단 아우 카우터 아우 카우터 어? 레그드랍 안됐어요 네 추가타 안들어갔어요 카우터 카우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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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에서는 강제되는 프레임이 쎘는데 중단 맞으면 게임이 끝나는데 와아 아우 이거 마무리입니다 아우 아우 굉장히 짜증나게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펭 오른발 저정도로는 서치스 선수 안 흔들릴텐데요 그러니까요 흔들리지 않아요 저정도로는 아우 이것도 맞았구요 병앞에서 이러면 횡상도 필요없죠 그냥 때리면 되죠 네 피만은 여기서 훅 카운터를 노리고 있는데 과연 네 오 가입 과연 레드 한방 넣어야 되거든요 이 정도면 푸싱 밖에 없죠 푸싱 밖에 없죠 아아아아 푸싱은 관절기도 아니고 그냥 손기술입니다 네 이래서 펭웨이한테 푸싱 쓰기 어려운거거든요 그 같아요 그냥 뭐 중국에서 놀이동산 차려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거 있잖아요 이거 첫번 3였나요 엔딩에 네 헤이하치가 자기 소원이 그거다 그렇죠 그렇죠 네 소원성취했네요 결과가 잘됐습니다 원투 오 연잡 오우 오 못풀었어요 네 들어갑니다 꺽기까지 오독 여기서 이제 또 추워신리 오우 기상하게 되면 이제 컷니에 걸리는거거든요 아 잘 굴렀죠 네 좀 구르기각이 애매해서 저기서 헷갈리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네 푸싱 하지만 펭웨이는 손 반격기를 가지고 있어요 예 손기술 쓸 때 조심해야되고 오우 야 이게 용보였다고 생각하면 소름돋네요 오우 진짜 위험했죠 방금 네 앞뒤 서로 거리를 좀 지키고 있는데 여기에서 퓨마도 훅 한번 지를 수 있어요 네 자 시간을 소비하면서 와아아아 하지만 썬집의 횡신은 너무 좋습니다 아 이러면 시간 끌면 되죠 와아 이거 또 진짜 너무 잘 피하는데 아 말도 안되는 무빙이 났어요 늑단 개수에서 이어서 이거 참 퓨마의 공격이 히트가 안되네요 네 오우 뒤돌고 소퇴 벽이죠 이거 벽 가면 아픈데요 자 찍고 오우 이게 킹한테는 거의 무조건이죠 네 아아 이거 진짜 이 반격기 나오기 어려운데 네 이상적인 철권을 그려나갑니다 썬칩 야아 썬칩 정말 팽의 승리온도가 많이 올라간게 예 빈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리삼은 유통기한이 얼마 안남은 거라면 랍바텀 랍바텀 하지만 갈길 멀죠 하단 돌고 하단을 맞았기 때문에 이제 중단이 오우 카운터 냅니다 자 벽이죠 아 이거 무설트 까지 노려본거 같은데 그렇죠 끝내기간으로 목잡기 다음에 추바타 마무리되죠 2대1 맞춰가는 퓨마 마무리됩니다 자 퓨마 이제 한라운드 땄어요 그렇죠 아까 횡신에 많이 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호밍기 써줘야되요 잡아줘야죠 네 호밍기 쓰면서 들어가야됩니다 지금 들어가는 구도가 또 살짝 안닿는 구도라서 여기에서는 전진호밍기를 깔아두면 스크류 발생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호밍기를 너무 멀리서 깔게되면 호보에 피해줄 수 있다는 점 그렇죠 지금도 허브 금걸이였는데도 피해줬어요 네 오 지지 카운터 이러면 찍나요? 짬바일 고통인데요 그대로 때리고 다시 뒤잡기 푸싱밖에 없는데 푸싱 다시 밀고 아 이걸로 끝났으면 월바운드 이러면 잡아야되는데요 잡기 아 추가 심리 악마발 추가 심리 악마발 밀고 공장가 이건 내 턴 이건 내 턴 이건 나이 턴 아 퓨마아 안전하게 볼만도 하는데 끝까지 자기의 턴을 주장했던 선치빌경기였습니다 야 이라고 보면 되죠 약간은 세로쪽이 조금 더 그렇죠 그렇죠 가로가 이제 기니까 지금 보는 이 X축이 좀 더 길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차오랑 같은 캐릭터들이 이득을 많이 보는데 오우 카운턴 안되요 아우 또 카운턴 지금 일부러 뿌려는 보고있네요 아아 호밍기 노르고 있었어요 아까 느꼈던걸 그대로 이러면 찍고 아 전공 전공 아프죠 너무 아파요 괴로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퓨마의 공격이 하나하나 차단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호밍기로 한번 잡아냈습니다 자 퓨마 어려운데요 투 원 딜 케이 자 이거 어떻게 해야될까요 질체 또 벽이에요 또 벽이에요 오 카운턴 아니었어요 카운턴 아니었어요 찍천공 아 이러니까 체력이 그새 역전 찍천공 그 다음에 벽비트 벽비트 오 양장 죽었어요 이거 아아 이거 어떻게 되나요 매치포인트 자 순식간에 2라운드를 딴 선칩입니다 자 와아아아 마이너스 20리 박면장 카운턴 레그 들어 화생 안됐어요 주가타 안나갔어요 짜자자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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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뺏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다 걸려요 아아 이거 마음을 흔들고 있어요 다 걸려요 이거 어떻게 하나요 퓨마 퓨마 어떻게 이기나요 이거 자 월바운드 차아지 안 나요 연잡이로도 걸어야 되는데 연잡 자 연잡 아프고 야아 레이지를 만들어줬어요 이걸로 끝내야 돼요 레이지 레이지 레이지에서 부싱 밖에 없는데 부싱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부싱하다가 지식 카운터 레이지 어 오어윰 월바운드 Д안 수동 야야 이걸 단편 1대 브루탈에 들어가세요 예 와 easily 이거 단편이 피할 줄 알고 일부러 쓴 건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브루탈이 길죠 좋습니다 퓨마 살아 나나요 여기서 이런게 한번의 계기가 거든요 마음이 느슨해지는 틈을 타야 됩니다 네 아직게임가 끝난거 아니에요 선keys 방금 하고 싶은대로 다 통해가지고 게임이 좀 쉽게 보일 수 있거든요 네 아직 끝난게 아니고 네 와우 functions participar 아까도 비슷한 낚시를 퓨마가 보여줬었거든요 원투 자 훅 카운터 노리고있죠 자 또 벽이에요 브루탈 넣기 좋아지는 타이밍 자 푸싱 못쓰고있죠 못쓰고있어요 그럼 카운터 밖에 못노려요 이건 오우 자이언트 부럽구요 오 컨디 이거 개조였는데 와 이거 또 마무리 되려나요 이게 지금 마무리? 오 됩니다 야 데미지 컸어요 2대2까지 퓨마가 갑자기 추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퓨마 아직 끝난거 아니에요 돌고 짬발 안전하게 가네요 자 선치 선수가 너무 빠르게 라운드 두개를 따가지고 약간의 좀 이 집중력이 흐트러진거 같아요 예 신난 느낌이죠 네 아우 오 지금 연한테 하지만 양자 너무 아프거든요 아 양자 레이지 펄스어 발색 원투 푸싱밖에 없는데 푸싱밖에 없는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승자주 할성이 퍼펙트한 승리죠 아 푸싱밖에 없다는걸 너무나 정확히 알고있었어요 아 한 세트도 내주지않고 선대용으로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이정도로 선칩이 준비가 잘되있었다는걸 또 전해드릴 수가 있었네요 네 선칩 선수가 한국이 사실 철권으로서 강대국이고 이제 뭐 유명한 선수들이 많은데 이런 TWT 대회가 잘 없었어요 한국은 네 그러다보니까 누군가는 이 TWT 대회를 열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네요 네 포인트를 얻으려면 계속 해외를 가야되는데 그게 사실 프로 선수 외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 이제 TWT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도조 대회를 이렇게 열어봤는데 또 많은 분들이 대회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는게 또 나중에 또 이제 철권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이 선칩 선수가 아까 바이럴한게 이제 대회 우승의 비결은 무릎레버를 샀기 때문이다 사라 네 뭐 그런 말을 이제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역시나 산자의 승리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무릎레버 일반판에 대한 지금 검수와 테스트도 이루어지고 이제 판매가 코앞까지 온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주목과 또 구입 후기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리저널 파이널로 가는 마지막 티켓이었습니다 도조 네번째 대회 테켄스타즈컵은 여기에서 마무리 되었고요 저희는 다음주 또 데이투때 무릎선수는 경기로 그리고 저는 또 멋진 중계로 인사드릴걸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